제가 쭉 풀어보니까 제가 확신을 갖게 됐는데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 문제는 킬러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중킬러급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연습을 해서 도저히 넘지 못할 수준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풀 때는 못 푼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연습해서 풀어보면 납득이 될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 문제를 보고 확신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이렇게 말해야겠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PST만 20번 풀면 다 맞춘다. 이런 느낌이에요. PST에서 다 설명드렸던 문제고 PST에서 다 설명드렸던 개념인데 여러분 이런 거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이거 했다가 딴 거 하면서 먼저 했던 거 다 까먹고 이거 했다가 딴 거 하면서 먼저 했던 거 다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거야. 제 생각에는 PST건 EBS 수특이건 EBS 수안이건 아니면 다른 선생님 문제집이건 N제건 모든 간에 어떤 문제집 하나만 딱 잡고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20번을 풀면 이런 시험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올해는 PST에 집중하라고 계속 얘기해야겠다. 저는 이제 피트랑 수능이랑 킬러 문항 때문에 뭔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피트화됐습니다. 피트가 준킬러만 2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는 PST만 달달달달 푸는 거다라는 확신을 했다. 더 그렇게 정교하게 구성을 해야겠죠. 내년 강의는 PST를 좀 더 정교하게 구성해서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달달달 풀다가 한 10월달쯤에 실무 한 4, 5개만 풀고 들어가면 만점 나오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설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